상지는 행복의 취업의 체육의 변화의 장학의 산책의 추억의 힐링의 성지 열정의 성지이다 상지는 변화의 성지다 상지대학교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의 수업 내용의 변화 또 수업 환경의 변화 그리고 복지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변화를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학술정본에서 시험기간 때 공부를 하면서 친구들과 진로 얘기뿐만 아니라 학과에 대한 얘기 그냥 자기 있었던 경험 얘기들을 하면서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고요 집중이 안 되면 운동장을 돌거나 아니면 배고플 때 잠깐 맛있는 걸 사러 편의점이나 이디아를 가가지고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를 아는 이런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파인드 칼리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과 우리 더 나아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는 취업의 성지입니다 2021년 대학 정보공시 최종 취업률 61.4%인 상지대학교는 강원도권 8개 대학 중 3위이며 전국 4년제 대학 취업률보다 매우 높습니다 기업별 취업분포로는 1위 중소기업, 2위 대기업 및 중견기업, 3위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취업률이 16.2%로 전국 4년제 대학 학부 취업률보다 높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점점 좋아지게 된 곳이 있는데요 점심을 먹고 수업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동학마루에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봄이나 초여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지는 산책의 성지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희 학교는 대표적으로 태권도학과와 축구부가 있는데요 매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단과대학 총학생의 체육대회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학우분들의 참여율과 승부욕은 다른 학교와 비교해도 저희 학교가 견줄만하다고 자부합니다 상지는 열정의 성지이다 저는 친구들과 수업만 들어도 뜨거움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디자인과이다 보니 과제가 많은데 친구들과 밤을 새어 작업을 해도 다음날 수업을 가도 친구들의 눈에 열정이 가득한 것을 보며 상지는 열정의 성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상지대학교는 다른 학교들과 차별화되는 굉장히 스페셜한 장학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지 스타트 장학금과 지역인재 장학금 두 가지입니다 먼저 상지 스타트 장학은 앞으로 있을 수시모집에 최초 합격자분들에게 100만원의 수업료 면제 혜택을 드리고요 충원 합격자분들에게는 50만원의 수업료 면제 혜택을 드리는 장학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의 최종 합격자분들에게는 총 150만원의 수업료 면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교내 장학금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수험생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캠퍼스는 아름다운 나무들과 또 예쁜 꽃들 또 다양한 생물들이 어우러지면서 학생들이 그 속에서 힐링을 하면서 대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힐링의 성지 힐링 캠퍼스 상지대학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심리학 과목에서는 자신의 성격과 진로, 스트레스 유발 요인,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등 자신의 삶을 직접 학생들이 분석하고 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학금 제도와 더불어서 우리 상지대학교에는 S머니라는 특별한 화폐가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학생 역량 강화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이 배우고 싶은 비효과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고 S머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 역량도 키우고 차곡차곡 쌓인 S머니를 장학금처럼 활용 가능한 일석이조의 장학 제도입니다 상지대학교에서 많은 경험과 추억을 쌓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놀면서 대학생활을 후회 없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취업성지는 여러분들의 취업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취업진료 지원팀에서 열심히 도와드리면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지대학교에서 많은 재미있는 추억들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으니까요 상지대학교에 오셔서 재미있는 추억들을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지대학교는 여러분들이 힐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힐링과 관련된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 혹은 생태관광과 같은 또 힐링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상지대학교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환한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믿고 같은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같은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